안녕하세요. 상상영어 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BC Saturday 21st March 2020 2020년 3월 21일 토요일자 BBC 방송 News Summary 전해드리겠습니다. Italy, the dance toll rose by 627 on Friday. Dance toll, 사망자 수, 증가했다. 627명, 여기 바위는 차이 간격입니다. 금요일에만 해서 627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reaching a total of 4032, 총 40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사망자 수, making it the deadliest day for one country since the outbreak began. 여기 있은 금요일 3월 20일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형식 문장이죠. 이것은 한 국가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날입니다. 코로나 발병이 시작된 이래로 중국에서도 이렇게 하루만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날은 없었습니다. UK, United Kingdom, 영국,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aid Boris Johnson 총리가 말했다. Cafes, pubs, and restaurants will be closed from Friday night. 카페, pub, 술집, 그리고 식당 이런 것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금요일 밤부터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US, United States, borders with Mexico and Canada,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국경이 will be closed, 폐쇄될 것이다. The most traffic, 대부분의 traffic에 New York State ordered, 뉴욕주는 명령했다. Non-essential businesses to shut 꼭 필요한 사업체가 아니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체가 아니라면, to shut, 문을 닫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day after similar move by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 의한 유사한 움직임이 있은 하루 뒤에,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지시를, 주 전체에 걸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지사가. 그 다음 날 뉴욕주도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스페인, the government warned that army patrols would detain people outside without good reason. 정부는 경고했다. Army patrols, 육군 순찰대가 detain하면, 구류하다, 체포하다 이런 말, 사람들을 체포할 것이다. Outside, 외부에 나와 있는, without good reason,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서성이는 그런 사람은 체포하겠다는 말. 다음 페이지. Bavaria, Germany's second most popular state, became the first state to impose a lockdown. Bavaria, 독일의 주입니다. 독일의 주인데, 두 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은, popular 인구가 많은 입니다. popular, 인기 있는 하고는 다르죠. 자, 이 주가 최초의 주가 되었다. To impose a lockdown. 자, 봉쇄 조치를 취하는 가장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France, police and patrols at parish railway stations had been reinforced to stop people going on trips for the weekend. 경찰은 말했다. 파리 railway station, 이 역에서의 순찰이 강화되었다. 뭐하기 위해, to stop people going, 사람들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기 people from going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people going 혹은 people from going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go on trip은 여행가다, 주말에 여행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역 주변에 순찰대가 강화되었다는 말, Indonesia, a state of emergency, will be enforced in a capital, Jakarta, from Monday. Indonesia, 비상사태, a state of emergency, will be enforced, 시행될 것이다. In the capital, 수도, Jakarta에서, from Monday, 월요일부터, 즉, bars, cinemas, and many other businesses will be shut down, 술집이나 영화관이나 기타 많은 업체들이, 사업체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 Coronavirus global cases, coronavirus 전세계 환자 통계입니다. 20th March 2020, 2020년 3월 20일자 통계입니다. This information is regularly updated. 자, 이 정부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나, but may not reflect the latest totals for each country. 각국의 최근 그런 토털, 이것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China, 일단 중국이 숫자면 제일 많습니다. 8만 1250명인데, 사망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자는 3,253명에, 그 다음에 이틀리를 한번 보시죠. 이틀리. 환자는 한 반 정도 되는데, 사망자가 중국보다 더 많죠. 이게 지금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심지가 유럽으로 지금 갔는데, 유럽은 일단은 지금 EU, 유럽연합이라고 국경선이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한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어떤 정부의 간섭 이런 게 평소에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분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코로나 사태가 나도, 거의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아마, 이런 건 영향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말도 나오긴 합니다. 하여튼, 이태리가 지금 이렇게 4,000명이 넘어서, 이제 세계 최고 국가가 되었죠. 물론 중국 통계는 뭐,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렇건 말건 하여튼, 공식 통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인구가 15억이죠. 이태리는 7천만 명입니다. 20배가 넘죠. 인구가, 중국이. 그래서 뭐, 단순 비교하기는 뭐,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비교하더라도, 4,000명 같으면, 중국보다 많습니다. 절대 수치만 보더라도. 그 다음, 스페인이 엄청나네요.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뭐, 천, 뭐, 이제, 사망자도 엄청나네요. 자, 주어머니가 그 다음입니다. 근데, 저머니가 특이한 게, 사망자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적네요. 자, 이랜, 이란이 만구초, 거의 뭐, 2만 명이죠. 이란 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란의 통계도 뭐, 믿을 수 있다 없다 말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면 하여튼 공식적인 수치는 이렇습니다.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14,000, 미국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겁작스럽게 불었죠. 210명 사망자, 그 다음, 프렌스입니다. 1만 명이 넘었습니다. 371명,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8,652명이죠. 사망자 94명, 우리나라 원래 이동이었는데, 갑자기 8위로 확 떨어졌습니다. 스위칠런드가, 4,800명 정도, 사망자가 51명, UK가 4,000명 정도에, 177명,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사망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쭉 보니까,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총 20위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스위칠런드죠. 다 유럽 국가입니다. UK, 네덜란드, 쭉쭉쭉, 오스트리아, 벨지엄, 노르웨이, 스위든, 덴마크, 멀레이자, 아시아 국가 하나 나옵니다. 1030명의 사망자는 2명입니다. 포츠고, 저편 일본이 그 다음 19위입니다. 963명, 사망자 33명, 캐나더가 20위입니다. 923명에 12명.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BC 방송에, 간추린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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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